줄리야라야라 안녕하세요. 줄리야라 아름다운 파리스 그리고 새 음식을 사랑해요 옥세 뮤지엄가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있었나요? 저는 즐거웠어요 그리고 파리스에 대해 얘기할께요 제 하루에 크로아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옥세 뮤지엄에서 너무 멋있는 러시아 11시45분 요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기다려 줘 że 가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일cific에 오는 중에서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прекрас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라비올리도 아주 작은 맛이예요. 이 라비올리도 아주 작은 맛이예요. 이 라비올리도 아주 작은 맛이예요. 파프리카, 치즈의 맛이예요. 참기름을 더 많이 넣었으니. 잘 mezộn거지 바닥에 잘 단지 와이로는ס enrich지 못하네요. 간장소스에는 약간 맑네. 칼칼소스가 진짜 Severedog. 진짜 맛있어. 며칠감독과 치즈와 마 Democracilli. 며칠감독과 치즈는 가득. 며칠감독과 치즈. 음! 음! 전열라 떡 소스 약간 말네. 칼탈 소스, 맞나요? 정말 맛있어요. 매쉬 포테이로와 소스 매쉬 포테이로 그리고 떡 저는 모든 종류의 프렌치 스타일 떡볶이 좋아해요. 음! 떡 itself 이 터뜨ком providing 또 다른 터뜨로 썰어 그리고 매쉬 포테이로 다운로드가 그래야해요. 음! 엘 이 제품은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다 근데... 산이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저녁때문에 보이죠. 산이도 볼 수 있어요. 산이도 볼 수 있어요. 산이도 볼 수 있어요. 산이도 볼 수 있어요? 너무 헛소리해요. 쥐고기 좋아해요? 좋아해요. 가자. 제 남자분은 파티에 대해 바람에 그리고 저는 비프탈탈을 좋아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여러가지 양념이 들어있어요. 일단 먹으면 너무 tran inflicted, 쫄깃해요.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 완전 맛있죠. 제가 먹은것만, 저는 살았어요. 결국 스태프 Persianostop을 찾죠. 샹제이제에서 산지를 샹젤에 찾았어요. 저번에 이 기간을 먹은 것 같아요 duck breast in sparis something that we can't eat 짠짠 짠 아! potato potato gratin and duck breast 소스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마이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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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투 스톰어 닭가슴스크림은 닭가슴스크림은 그냥 그 밖에서 크리스피한 것 같아요 아우 오리오리네 너 알아요? 포테이로라탕은 엄청 진한, 크리미한, 와우 칼을 좋아해요 칼을 좋아해요 칼을 좋아해요 이 메뉴 부분을 좋아해요 이 고춧가루 소스와 국물이 지금 내 입이 불어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런던 트래블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